안녕하십니까 베개거지입니다 후드의 계절이 왔어요 와 이제는 시원함을 넘어서 이제 선선한 거 이제 춥기까지 한 계절이 다가 성큼 다가오고 있는데요 낮에는 물론 아직까지는 좀 그 더운 느낌이긴 하지만 이제 곧 쌀쌀해질 것 같아요 저도 베개거지도 후드티 진짜 짱 좋아합니다 그 이 후드만큼 편한게 없죠 그래서 우리 베개거지 인형한테도 후드를 씌워 줬습니다 예 쇼트 타고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만드는 법 궁금해 하실 거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유료 광고를 살짝 그 포함 유료 광고 포함을 넣어 놓긴 했거든요 준하우스 한테 그 그 부탁받아 가지고 그 물론 돈은 받았습니다 만원 만원 받았는데 혹시라도 정말 그 코바늘 인형과 상관은 없지만 세집 중후군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 산소 이야기로 연락주세요 뿜뿌잉 아무튼 거기까지 하고 그 쇼트 타고 들어오신 분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귀여운 후드 만들어 보도록 해요 자 먼저 얼굴부터 만들 거거든요 그 이 크기는 그 실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실이 두꺼우면 두꺼워지고 그 얇으면 얇아지는 시스템이어서 코스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가지고 요 자그마한 애들은 그 선물 받은 실이어서 어떤 실인지는 잘 모르겠구요 이 노란색은 해피코튼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 올 해피코튼 요거는 올 리리아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비교를 하시면 이런 식이에요 확실히 그 그 리리아주가 그 색감이 좋아요 색감은 좋습니다 해피코튼은 질감이 좋구요 그 다들 실이 그 어 다들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얇은 실은 귀여워서 진짜 너무 귀여워서 좋습니다 귀엽고 날 좀 작은게 좀 마음에 들긴 하는데 어 그 아무튼 얼굴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 안쪽이 거든요 후드 안쪽 얼굴 1단 원형뜨기 6코 12코 18코 24코 늘리거나 줄임없이 6단까지 24코 7단 18코 인데요 이때 6단째 이 눈 부분 만들어주세요 왔다갔다 실로 그 후드랑 동일한 눈 색깔을 했는데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요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8단 12코 9단 6코로 줄여주세요 그럼 동그랗게 얼굴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후드를 만들게요 일단 원형뜨기 7코 14코 21코 28코 늘리거나 줄임없이 6단까지 28코 7단 21코로 줄여준 다음에 8단 16코로 줄여줘요 그러고 나서 이 얼굴 만든 거를 안으로 집어 넣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머리 부분 앞머리 부분이 포인트 거든요 이 그 뭐 앞머리 색 실도 원하는 색 실로 하세요 그 뒤쪽에서 집어 넣어 가지고 한번 묶어주고 다시 빠지고 다시 와 가지고 한번 묶어주고 다시 빠지고 한번 묶어주고 다시 빠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개를 상상상 땅땅땅 묶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얼굴 부분 얼굴 부분 만들어 놨구요 이제는 이제 팔 부분 팔 부분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1단 원형뜨기 3코 그리고 그 피부 색 실로 1단 원형뜨기 3코 한 다음에 실 갈아타 준 다음에 2단부터 6단까지는 후드 색 실이랑 동일하게 해줬어요 뭐 혹시 나그랑 느낌이 좋으신 분들은 그 다른 색 실로 해줘도 되는데 확실히 그 통일 해줘야 저는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다른 베개거지가 만들었던 인형들과는 다르게 그 다리부터 시작해요 보통 여기 목 부분부터 다시 막 이렇게 출발했는데 다리 부분부터 출발합니다 다리 다리 1단 원형뜨기 8코 8코로 떠주고 2단은 6코로 줄여줘요 그러니까 앞코가 나오는 느낌으로 이 앞부분에서 줄여 주거든요 그러니까 2개 그냥 뜨고 2개 줄여주고 2개 그냥 뜨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신발 부분 만들구요 그리고 바로 양말 갈아 양말 색으로 갈아타는데 저는 양말 색을 그 후드 색하고 동일하게 해줬어요 동일감 있게 근데 그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색으로 하세요 그리고 그 피부색 실은 그 또 5단에서 6단까지는 피부색 실로 갈아타 주고 그리고 바지 색 실로 딱 해준 그 7단은 바지 색 실로 갈아타 줘요 그렇게 해 가지고 다리를 2개를 만들거든요 2개를 만들어 놨으면 이 다리 부분을 이렇게 뺑 이어줄 거예요 뺑 이어줄 건데 그 이 가운데 부분 한코 한코를 남겨주세요 그래 가지고 14코가 되게 그래서 그 바지 부분 이 연결해서 한단을 써주고 그 다음에 연결이 됐으니까 두 단째 14코 동일하게 해 가지고 바지 부분 떠주고 여기서 이제 색 갈아타면서 후드 색 실로 3단에서 7단까지 쭉 14코 늘리거나 줄임 없이 14코 한 다음에 8단에서는 이게 목 부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7코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나선 팔 만들어 놓은 거 찹찹 붙여주고 그리고 여기 준비되어 여기 있던 머리하고 몸통 부분을 딱 가운데 맞춰 가지고 왔다 갔다 후드 색 실로 왔다 갔다 해서 고정을 시켜주면 이렇게 완성 됩니다 아주 귀엽죠 맘에 듭니다 저는 사실 진짜로 이 큰 거보다 작은 게 좀 더 귀여운 느낌 저는 그 이렇게 애들은 알록달록 이렇게 입혀 주었지만 솔직히 회색 후드를 아주 애정합니다 때도 잘 안 타고 그 피부와 완전 붙었죠 이제 그래서 후드 색 얘가 애정하는 색깔 이거는 회색보다는 더 차콜 느낌이 강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좀 귀여운 거 같아요 전 증식 더 증식할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쇼츠도 찍을 예정이고요 그럼 여러분 그 베개거지 후드 인형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베개거지 후드 인형들이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